지금 서 계신 파란 라인은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안에서 잡으시면 되고요. 이 가운데 보시는 사실 이게 미끄럼틀이에요. 아, 대박! 경계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피하고 싶다, 오늘. 번에 들어갈 준비해야지. 저 맨 뒤에 다리 빼고요. 다리 하나씩 터치하고 시작할게요. 잠깐만, 그러면 세윤이가 나를 잡을 거 아니야. 그치? 나는 계속 두 번 다 이기냐 하죠. 그러면? 너가, 너는 누구 잡아야 돼? 딘진이 형. 아, 정훈이 형이 너 잡으러 오겠지? 이메야. 전략? 정훈이 형이 나한테 잡혀야 된다. 난 너를 못 잡잖아.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정훈이 형이 못 와. 뭘 잘 치는 거야. 오케이. 알았어, 오케이. 아, 작전을 짜고 그래. 지리 박사, 화이팅. 야, 뻔하지 않아? 유인해서 나를 잡겠다는 거 아니야? 들켰어? 들켰어? 너랑 나랑 뭉치고 그래, 너랑 나랑 뭉치고 그래. 뭉쳤어. 뭉쳤어. 뭉쳤어? 뭐야? 눈이 도망이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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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재웅이 이러면 안 되는데? 뭐야? 쟤 뭐야? 쟤 뭐야? 쟤 뭐야? 쟤 잡아, 쟤 잡아. 쟤 잡아, 쟤 잡아. 쟤 잡아. 쟤 잡아. 쟤 잡아. 쟤 잡아. 아, 형. 나 맞을 뻔했어. 아니 안 좋아ð on me. 오! 안 좋아, 이거? 와아. 알았어! 알았어!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터치! 문세현 터치! 문세현 터치! 터치! 이거 뭐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. 터치! 형! 이누 어디 있어? 정훈이 형! 정훈이 형 어디 있어? 형! 아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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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엄마! 내가 너를 잡았다, 연엄마! 연엄마! 내 가수! 내 차 잡았다, 연엄마! 와, 내 심장! 와, 어떻게 알았지? 내가 너를 잡았지? 어떻게 알았지? 오, 나 잡혔어! 1등 할 줄 알았네! 1등 할 줄 알았다, 연엄마! 이제 점점 일해를 하민이 Nederland کی다 nämlich 야, 거기로 내려가면 정은이 형 있어! 거기로 내려가면 정은이 형 있어! 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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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죽어! 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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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잡았어! 잡았어! 어? 야 그러면 누가 먼저 터치했냐가 중요한데? 그러니까 누가 먼저 터치했어? 내가 먼저 했는데? 잡았어 내가? 내가 먼저 했는데? 내가 이겼어 내가? 자 동훈 씨 VAR 볼게요 우린 항상 올림픽이네 아니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네가 내 바로 밑이라는 건 아니 인식을 못했어 아 진짜? 가만있다 장에서 뛰어오길래 왜 뛰어오나 날 치더라고 탁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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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탁스! 무슨 일이야 탁스! 이야 다른 카메라 필요할 것 같은데요? 아 거의 똑같아 이거는 아 지금 카메라 여러 대를 지금 보고 있어 아 저런 게 안 나오는 거면 제일 힘든 게 뻘이에요 낙지기네 어 낙지 상낙지 왜왜왜왜왜 자 촬영할게요 야 관심 없는 데 있는 줄 뭐가 반전이 있는 데 저기서 우와 이랬어 진짜 뭐지? 아 그냥 가서 모르는 게 있을까? EPL이요 나와서요 결국 아냐 자 첫 번째 행글이에요 오우 어 내가 뵙 at 오우 어collective 공연